정준영 씨가 몰카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단톡방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수 승리 씨 뿐 아니라 정 씨와 친한 유명 연예인 그리고 클럽 버닝썬의 임원도 이 단톡방에 포함돼 있어서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가수 정준영 씨는 복수의 카톡방에서 이른바 몰카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 중 핵심은 가수 승리와 친분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된 방입니다. 이 방에는 정 씨와 승리 외에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돌 그룹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있었습니다. 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A 씨, 유명 여배우의 남편 B 씨, 클럽 버닝썬의 임원 일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단체방은 앞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 대화가 있던 방이기도 합니다. 이 방 외에 정 씨의 지인들로 구성된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정 씨와 승리, 최 씨 외에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두 대화방에선 일부 대화 참가자뿐 아니라 지인들이 촬영한 몰카 영상이 공유됐는데 주로 정 씨 등이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정 씨와 가수 용준영 씨의 대화에서는 정 씨의 몰카 촬영 미술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거론되는 카톡방 참가자들의 소속사와 관련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